안녕하세요. 디자인이 돋보이는 인터랙티브 웹사이트 만들기 제3강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html과 css에 대한 기본 이론을 학습한 뒤 디자인 파일을 모두 내보내고 보기와 같은 웹사이트를 직접 제작하는 실습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html 이론에 대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html은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로 Markup 언어라고도 불립니다. 이 Markup 언어는 문서나 데이터의 구조를 명기하는 언어의 한 가지입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파일 확장자와 구조만 지켜준다면 어떤 텍스트 편집기에서든 브라우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웹을 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브라우저라고 일컫는 애플리케이션에는 크롬, 사파리, 파이어복스, 엣지, 웨일 등이 있습니다. 이 브라우저들은 html 확장자의 파일을 여는 것만으로도 html의 구조를 병합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html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핑크색 글씨로 써진 부분이 태그고 흰색 부분이 내용입니다. 태그는 꺽쇠 안에 사용되며 열고 닫는 구조가 꼭 필요하고 이 태그 안에 써진 내용들은 화면에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html 구조는 우리가 예시때 만들었던 것처럼 보기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부분이 시각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바디 태그 안부터가 진짜이며 헤드 태그는 어떻게 보면 준비와 이 브라우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런 걸 표현해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html 구조를 작성할 때 웹 표준을 지키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 표준이란 웹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나 규칙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사용되는 비표준화된 기술은 배제하고 웹 표준화 단체인 w3c의 토론을 통해 나온 권고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웹 문서의 구조와 표현 그리고 동작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웹 표준을 지켜 작성한다면 웹사이트의 유지 보수, 웹 접근성이 향상되어 개발자와 사용자들에게 좋은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혹은 저시력자분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폰트 크기를 키워서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 한다거나 이미지를 볼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스크린리더가 읽어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웹 표준을 이용한다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웹을 공부하면서 사전이 될 웹사이트들을 모아왔습니다. w3c.com이나 w3bic.com, mdnwebdocs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API를 사용할 때나 CSS의 어떤 기능을 사용할 때 HTML 태그 등에 관한 문서 등 정말 웹의 표준대로 잘 작성이 되어 있는 디테일한 문서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함께하면서 부족한 분들이 있었다면 검색을 해서 해당 웹사이트 안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CSS Tricks.com은 CSS를 사용하시면서 뭔가 좀 꼼수를 부려서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고 있고 CSS의 기본적인 부분 말고도 여러 부분을 다양하게 다루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스타일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팁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는 개발을 하시다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검색을 하시면서 이용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 똑같이 로그인하셔서 지식인처럼 개발에 관한 사항을 여쭤보실 수 있는 포럼 같은 공간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론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을 작성하기에 앞서 태그의 종류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ML 태그의 종류에는 특히 의미론적 태그라는 게 있는데요. 의미론적 태그란 문서의 정보를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의미에 맞는 태그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HTML5에서는 웹페이지에서 통상 많이 사용하는 구조의 의미를 분명히 부여하기 위해서 의미론적 태그를 새롭게 정의해서 제공합니다. 헤드와 구별하셔야 되는데 헤더라는 태그가 있고 내부, 메인, 아티클, 어사이트, 섹션, 포터까지 굉장히 많은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의미론적 태그들이 있습니다. 의미론적 태그만 보고서라도 이 웹사이트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단숨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자주 접하는 네이버 웹사이트를 예제로 가져왔습니다. 네이버 웹사이트의 상단에 보이는 로고와 검색 부분 이 부분은 헤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더는 소개 및 탐색에 도움을 주는 정보들을 정의하는 공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의 내용에는 제목, 로고, 검색 폼, 작성자의 이름 등의 요소도 포함될 수 있고 개발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의미에 따라서 헤더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 하는 것들은 모두 헤더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브는 외부 링크 혹은 사이트넷 탐색 등 내비게이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섹션은 문서 내 섹션을 구분하는 정의 부분이고요. 섹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사이드는 사이드바라고도 하며 문서의 주요 내용과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부분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게 될 w3cschools.com에서도 해당과 같은 의미론 쪽 태그를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좌측에 보이는 건 어사이드라고도 할 수 있고 상단에 보이는 htmss 자바스크립트가 있는 부분은 네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정보가 두 표시된 부분에서는 아티클이라고 해서 게시물 등과 같은 내용적인 부분을 정의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고 하단에 항상 우리가 푸토라고 부르는 것은 작성자, 저작권, 관련 문서 등의 내용을 정의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미론적 태그이고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루핑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정의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이 내용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기능을 하는 주요 태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주요 태그는 제가 앞으로 이런 포맷을 통해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상단에는 태그, 중간에는 인라인 요소인지 블록 요소인지를 설명해 드리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인라인 요소와 블록 요소에 관한 것은 뒤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 이 주요 태그에 대한 내용은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첫 번째로 들어가는 블록 태그에는 헤딩이 있습니다. 헤딩은 h1, h2, 3, 4, 5, 6까지 있고 이것들은 브라우저에서 4장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폰트 사이즈를 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으로 나누기 좋습니다. 기본 타이포그래피 세팅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태그이고요. 조금 더 제목적인 면을 드러내기에 용이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paragraph의 약자인 p태그입니다. p태그는 문단을 작성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p태그 안에 내용을 넣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html은 엔터를 하는 것이 줄바꿈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엔티티 기호인 nndsp, 세미콜론 또는 br태그를 활용해서 줄바꿈을 해주셔야 됩니다. br태그와 관련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태그라고도 불리는 a태그는 인라인 요소입니다. 하이퍼링크라고도 하며 외부로 페이지를 이동시킬 때 혹은 페이지 안에서 웹사이트 내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시킬 때 또는 다른 요소로 이동시킬 때 사용합니다. a태그의 요소에 타이틀이라는 요소, 속성, hrf 속성, 타겟 속성 등을 넣을 수 있고요. 타이틀 같은 요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크린리더가 읽어주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가 어떤 웹사이트인지 표시하기 좋습니다. href 안에 들어가는 주소 혹은 콘텐츠 내용이 실질적인 가장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타겟은 현재 블랭크로 넣어놨는데 언더바 셀프도 있고 다른 두 가지도 있지만 블랭크와 셀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시킬 때는 새 탭에서 여는 게 좋기 때문에 블랭크를 많이 사용하고 만약에 페이지 안에서 메뉴 이동을 할 때는 셀프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셀프는 한 탭 안에서 페이지를 바로 이동을 시켜주거든요. 하단과 같이 샵을 넣어서 쓸 수도 있는데요. 샵은 아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속성 아이디에 관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설명하는데요. 샵 아이디로 넣게 되면 스크롤하여서 해당 콘텐츠 위치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니 페이지 안에 있는 아이디 요소로 써야겠죠. 다음은 스팬 태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팬 태그는 디브 태그처럼 의미는 없고 텍스트에 쓰이는 블록 태그 안에 쓰여서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일라인 태그이기 때문에 일라인 태그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특별하게는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폰트 컬러나 백그라운드 컬러 혹은 밑줄이나 여백을 주기 위한 것 혹은 폰트 사이즈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혹은 폰트 패밀리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디비전 태그는 디브 태그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으나 섹션을 나누어 스타일을 주기 위한 태그입니다. 그룹의 의미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P 태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디브로 묶어주면 새로운 그룹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의미론적 태그들이 이런 디브들의 복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MG 태그입니다. IMG 태그는 이미지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이미지 src라는 속성에서 이미지의 위치를 지정을 하고요. 타이틀에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이름을 적을 수 있고요. 알트 태그를 통해서 이 이미지가 어떤 것을 표현하는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알트 태그는 내용이 비어있더라도 꼭 적어주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이미지를 src에 있는 위치에서 찾지 못했을 때 엑스박스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 알트 태그가 노출이 되면서 어떤 것에 관련한 이미지인지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알트 태그를 꼭 작성해주시는 것이 웹접근성에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이블 태그입니다. 테이블 태그는 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태그이고요. tr이라는 줄 안에 td 또는 th를 넣어서 사용합니다. td 또는 th들은 하나의 셀들이 될 것이고요. th는 제목 셀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콜스팬이나 로우스팬 같은 속성을 같이 써므로써 한 곳에 클랍스하는 표를 합치는 속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strong, i, sub, sub, br, hr, b 등의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있는데요. 텍스트 안에 쓰여서 문장을 꾸며줍니다.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를 쓸 때 혹은 워드프레스로 글을 작성할 때 이런 것들에서는 텍스트 편집기 안에 b, i를 눌렀을 때 볼드가 되거나 이탈릭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또는 이메일에서 이메일을 편집하실 때도 보기와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것들을 html 태그로 변환해서 보시면 이런 strong, i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을 편집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매우 편리한 태그들입니다. 주요 태그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나머지들은 직접 실습을 하면서 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는 클래스와 id, 그리고 일라인 요소 등에 관해서는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클래스에 대해서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클래스와 id는 둘 다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태그를 특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두 개 다 이름을 짓는 방식이 공통적입니다. 숫자를 사용할 수 없고요. 숫자로만 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띄어쓰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클래스에서는 하이픈 또는 언더 바를 사용해서 띄어쓰기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중첩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로 시킬 수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안에 div, 하이픈, 원 그리고 띄어쓰기하고 div-e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div-1이랑 div-e가 두 개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ss에서 id를 지칭할 때는 점으로 표기하고요. 여러 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id는 클래스와 이름을 짓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띄어쓰기를 대문자를 사용해서 대부분 띄어쓰기를 표현하고요. 또는 언더 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카운트 플러스에서 p가 대문자가 된 것은 띄어쓰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문자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id는 한 페이지 안에서 고유하기 때문에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없고 중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css에서는 샵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플래스와 id를 영어의 고유명사와 일반 명사로 구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ss에서 우선순위를 그럼 나타내볼 건데요.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할 때는 전에 제가 html 초안을 작성하면서 보여드린 것처럼 css에 체그에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와 id에 붙이면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아지는데요. 인라인 스타일에 붙인 것보다는 클래스와 id는 태그의 스타일을 특별하게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발생합니다. 보통 css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아래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적용받겠지만 위에 있는 것을 만약에 더 강조해서 밑에 있는 것보다 확실하게 적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클래스 또는 id를 여러 개 붙여줘서 점수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수는 태그일 때보다 클래스일 때가 클래스일 때보다 id일 때가 조금 더 높습니다. 점수 높은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요. 하위 선택자가 많을수록 점수가 합산됩니다. 만약에 바디 안에 섹션 안에 디브가 있었다면 섹션 디브에 주는 css 스타일이 그냥 디브에 주는 스타일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수를 많이 올릴수록 변경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똑같은 점수를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너무 많이 없으면 밑에서 덮어씌워졌을 때 혹은 다른 스타일이 불러와졌을 때 너무나도 쉽게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도 변경이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적당히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독성을 위해서 보모테그의 클래스를 부여하는 것이 html과 css를 작성할 때 직관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껏 계속 언급해왔던 일라인 요소와 블록 요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디스플레이 속성을 대략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인 요소와 블록 요소 이 두 가지 언어를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클 것 같으신가요? 일라인은 블록 요소보다 작습니다. 일라인 요소는 콘텐츠 자신의 영역만 차지하고요. 한 행에 여러 개의 일라인 요소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제가 브라우저 띄워놓은 것처럼 가로정렬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일라인 요소 안에 블록 요소는 중첩이 불가능합니다. 더 작기 때문이죠. 작은 것이 큰 것을 감쌀 수는 없으니까요. 일라인 요소 안에 다만 일라인 요소는 중첩할 수 있습니다. 일라인 요소는 기본적으로 위스가 오토, 하엣이 오토이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시세스에서 언급하는 오토는 자기 요소의 콘텐츠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하 간격의 속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줄글이 주르르 놓여져 있는 것 상태에서 안에 일라인 요소가 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같은 줄의 요소를 가져야 하는데 상하 간격이 있다면 좀 틀어지겠죠. 이런 간격 속성에는 보더, 마진, 패딩들이 있는데요. 이런 간격 요소들은 상하로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일라인 요소에는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은 태그들이 있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고 단순히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록 요소입니다. 블록 요소는 오른쪽에 브라우저에 표시된 파란색 박스와 같이 한 줄 전체 요소를 차지합니다. 좌측에 우리가 일라인 요소에 봤던 가로로 정렬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세로로 정렬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한 행에 본인만 차지할 수 있고요. 블록 요소 안에 블록 요소를 당연히 측정 가능하고요. 큰 것들끼리는 중첩 가능하겠죠. 블록 요소 안에 당연히 일라인 요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스는 기본적으로 100%가 적용됩니다. CSS에서 말하는 퍼센트 요소는 바로 상위 부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바디 안에 바로 디브를 넣었다면 바디는 100VW, 100뷰포트 위스가 기본적인 1% 단위이므로 속에 있는 디브들은 100% 즉 100VW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잇은 컨텐츠 크기 요소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잇은 기본적으로 오토입니다. 블록 요소는 인라인 요소와 다르게 상하좌우 간격 속성 변경 가능합니다. 블록 요소는 예시로 들자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그냥 한 번 훑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면 인라인 요소는 위스와 하잇이 오토이며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각자의 콘텐츠 크기만큼만 차지한다고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블록 요소는 위스는 100%, 하잇은 오토인데 둘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정값으로도 들 수 있습니다. 인라인 요소는 패딩, 보더, 마진. 블록 요소 마찬가지로 패딩, 보더, 마진이 기본적으로 0으로 세팅되어 있지만 인라인 요소들은 이들이 좌우만 변경이 가능하고 블록 요소는 상하좌우 모두 변경 가능합니다. 보더와 마진, 패딩이 잘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요소의 크기를 지정하는 박스 사이징이라는 것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 박스에 보이시는 컨텐츠가 위스 하잇, 이것이 오토인 것이고요. 이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태그 안에 쓰는 내용들에 해당합니다. 내용을 기점으로 패딩까지는 보통 박스가 되는데요. 이 박스의 다음인 보더, 이 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요소의 크기 안에 넣겠느냐, 바깥에 넣겠느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기본 세팅은 컨텐츠 박스인데요. 컨텐츠 박스일 경우에는 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박스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깜빡거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요소가 깜빡거리면서 흔들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보더 박스로 지정을 하는 편인데요. 일러스트레이터에 능하신 분들이라면 일러스트의 획 요소를 사각형의 내부에 둘 것인지, 바깥에 둘 것인지로 인지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중앙에 없는 이유는 컴퓨터 HTML이 보통은 0.5 픽셀 단위, 이런 소수점 단위의 픽셀들을 잘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1 픽셀 단위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더 박스를 위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외에 이니셜이나 인헤리트 같은 기본값이나 상위에서 상속되는 요소에 지정을 받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